자,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을 실행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. 일단 이 왼쪽에 프로젝트라고 써있죠. 이 프로젝트 이름 위에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new,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썬 파일이 있을 겁니다.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요. 저는 mai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이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 main.py 파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열리게 되네요. 자, 이 프로젝트는 유저의 킴의 파이썬 프로젝트의 파이썬 테스트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파일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show in explorer가 있거든요. show in explorer를 클릭하시면 그 파일이 있는 위치를 바로 열어주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코드를 작성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print hello world 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려면요. 여기 main.py 파일 있죠.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run main이 있습니다. run main을 누르셔도 되고요. 오른쪽에 돼 있는 것처럼 ctrl shift f10을 누르셔도 됩니다. run main. 하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run이라는 탭이 있죠. 그래서 hello world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대로 설정이 된 것 같네요. ctrl shift f10도 역시 실행을 해주고요.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는 ctrl f5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. 혹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재생 버튼이 있죠. 얘를 눌러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른 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? import this라고 한번 해볼까요?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,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jen of python이라고 해서 파이썬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.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? this 대신에 anti-gravity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파이썬에 대한 만화도 볼 수 있죠. easter egg죠. 그리고 랜덤 포인트 랜덤 초이스 이렇게 4장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4장 모듈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